예쁜다리님, 글베라님 어서와요 아... 페이퍼 컴퍼니네 씹팍은 안되고 지게 안보이구요 아, 저 포기랑 네, 안살어요? 저 안사왔어요, 뭐로도 네, 그냥 하세요 네 저 지든 이기든 그래봤자 용병인비 아, 아... 나이스, B 진입중 이쪽에 한 명 더 있어 아나, 피하나 있다 피하나 있어 오른쪽 오른쪽 구석이 하나 있어, 깍스 나이스 바로 설할게요 아, 죽었어 나이스 나이스 바로 설할게요 나이스 2번으로 2번 낙다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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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화 쟄 링 대접, 대접 대접이요? 됐어요 되나? 모르겠어요 이게 맘 입이 가능한가 소중한가 아니 아 안될거같아요 그냥 안할게요 하지마세요 센터 안보이고 적돌이 있습니다 오모리님들 아까 용경씨 다 만났는데 만나서 그냥 턱 터치셔서 너무 잘해 적돌이 있습니다 에이하나 더 어 뭐야 아니야 한 명 4번으로 빠집니다 한 명 쏴가죠 다시 올라갔나 기둥이 없대 한 명 더 기둥이 없대 지구이 오브 데바이스 피아나에에에에에는 해 100% 아 아 10%가 저기있네 헣 까비 천천히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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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늙어가지고? 7번 갈 줄 알았는데 끝까지 보고 있네 BQ를 지게도 안 보이고요 손톱 그냥... 얘네 쓰나 없어요 혹시? 아 있잖아 있어요 있어요 있는데 왜 센터를 그냥 다 오픈해 버리네 닥치 포즈를 보는 거 아니에요? 뒤에서? 그럴걸요? 4번에서 보나 센터? 몰라요 백하플 B B 아 이구나 너무 때렸어 A 둘이예요 A 둘이예요 A 둘인데 지금 빼는 거 하나 빼나? 스나하고 라풀 천막은 라풀 스타이퍼 아 스나 스나 나가서 지금 B로 갑니다 지게 쪽으로 A클 나이스죠 A 빼고 있었네요 A서울주 아 피곤해 아 아 아 빙샷 망함 반헤드 떼 망함 저 헤드 떠서 죽는 줄 알고 바로 뺐거든요 그냥 망함 안 죽네 안 죽네 와 아 인생까지는 아 아 진짜 얘네 스나.. 얘네 계속 A 포즈 2명 보내요 스나 하나랑 앞으로 하나 얘네 센터 오픈해서 봐요 아니 그.. 센터를.. 그.. 이 센터 나 왜 그러지 스나 다운이에요 하나 더 있어요 위에 오른쪽이 오른쪽 삼첼를면 오른쪽이 하나 더 따윈 A 진입할게요 아니요 네 바로 서갈게요 네 입구만 막아주세요 일번만 막아주세요 안 보이네 안 보이네 아래가 안 떨어지네 으흠 왠지 전지로 올필! 인거 같은데? 다음에? 어? 하나 뺐어 빠이 룬 던진이네 2번 빠지고 있고 2탄 가자 2번 하나 뺐어 아이씨 돌벽딥 B 하나 왔다 에이 하나 B 하나 왔다 에이 하나 B 하나 왔다 그럼 B 갑시다 B 하나 에이 다잉 하나 라스트 A 어 나 가스 소리 나 가스 소리 어디서 나왔나요? 2번이요 어? 지게다 지게? 지게래 잘못 말했어 개구 개구다 플랫폼 잘못 말했어 미안해요 괜찮아요 저 순진한거 잘 믿어요 말하고 내가 당황했어 B 하나 한번 갔다올게 네 전진 한번 할게요 네 우리 전진 하나 더 와 개구 아래 눈 아 있다 아이고 아파라 아 눈 아파 자꾸 아 눈 잠깐 따끔거래 지금 누나 개구 보아주세요 개구 아래 두 명이였어요 네 아 눈 따끔거래 아 2번 하나 총받고 개구 하나 보였어요 나 가 7번 하나 아 이게 뭐 어 A 들어가야겠다 진짜 돌겠네 2번으로 내려갔어요 어 6번 있지않았어 아까 방금 2번 2번 10포 다운 어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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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0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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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깄어 상철아 파손투가 내 있어 어딜 올리나 여기 포즈 안 좋은데 아이고 키가 애매한데 센터인거 같은데 센터인거 같은데 4분 안 왔어요 아이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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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콜 아이쿠 조심하세요 가.. 개괄이 보이니까 아이쿠 아아 개괄이 있네 개괄이 6번 먹고 지금 7번 개구로 가는거 같은데 개구로 가는거 같은데 개구로 가려네 으흫 저는 A 달렸나보다 A 먹고있으니까 갈 수도 있고 예 A네요 시간 없다 까비 니 대두 어 나 손 많이 나왔어 상처가 많이 나왔어 상처가 많이 나왔어 응 나 오머리 갔어요 아 오머리 가면 안되냐 왜이렇게 다 오머리 갔냐 물어봐 짠짠하게 원래 철새긴 뭔 철새 한달동안 클랜없이 지냈는데 뭔 개구리인지 모르겠네 오픈한 제구에 잠깐 보냈어요 얼굴 제구 아래 진짜 천천히 한다 아 저희가 막판이요 막판이요? 오케이 알겠어요 저 막판 취소요 막판 취소요? 7번 있는데요? 7번 A로 달린다 1번 A로 달린다 1번 A로 달린다 1번 A로 달린다 아.. 채팅 치다가 딘전 원래 저쪽 클랭 그 크전 갈려고 했어요? 네? 크전 갈려고 했었어요? 네 근데 먼저 갔대요 다른 사람이 하하하 망함 망함 뭐야? 뭐야 삐야? 아.. 녹았다 흠 흐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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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나이스 아래 나이스 7번인가? 나이스 와우 얘 이걸 이겼다 이걸 와 나이스 야 잘 만졌다 이거 누나랑 이거 진짜 이거 이기고 나서도 웃기네요 그죠? 아 와 저기 사기 꺾였겠다 어 롬프 하나 어 텐트 질렀어요 너 텐트 질렀다 누나 빠진다 빠진다 하나 2번으로 올라갔고요 10번 다운입니다 5번 2번 쪽에 붙어있는데 에이 둘 들어갔대요 에이 둘 들어갔대요 에이 둘 다 들어왔대요 에이 둘 다 들어왔대요 10번 여깄네 10번 5번에 여기있어요 다 막았네요 다 막았네요 내려온다 4번 나이스 짠 나이스 짠 나이스 짠 나이스 짠